2장 변화 K 아 우리 석재 단령님이 딜할 때까지 못 버틴 너의 찰 음 딤컨덜 전략가 깜깜 깜깜해진 꼴보다 보자기가 좋은 게임 보자기가 좋은 게임 이윤 이윤 킥 수 선 유 이렇게 쓰면 디팩트가 질 세지 그런 의미로 디펙트가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 화재직 쓰고 턴만 넘기면 다 이길 수 있는데 까비 허훈돼버림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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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마음의 상총 나 나 나 나 나 온 온 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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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커 집을 분 없잖아. 골드를 내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밀이다. 정밀이다. 와 정밀 사기다. 캐틀벨 그거 뿔 3개 봐야 꿀랑 힘 3오르는 거 정밀 쓰기만 하면 3오른다. 이거 실화냐. 비지컬 갬. 실패. 하지만. 유령 먹었다. 이랴까. 일반 몹에서 유령 나왔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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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케몬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고소. 고소. 꺽. Просто 꼬운 besl World. itar 아 제발 요 ese 요거 거기 있으니까 잡을 수는 있겠네. 버션 벨트 정밀 플러스 엠 갬 길고 이 게임 버그가 좀 맞는 존재 자체가 버그 벨트 쯔쯔쯔쯔쯔 jack 후반 可以 여기 정밀 정밀 정말 사기다 정밀 내장 해체 내장이 맛있지 와 괜찮은 전략 사기 카드 나왔네 너무 부럽다 정밀 정밀 E 정밀 내꺼야 인마 그건 내 카드야 역시 정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구만 대나노는 정밀의 성장을 두려워합니가 이것이 질투라는 감정 정밀의 성장에 두려움을 느낀 대단원 검은 별로 유물 3개 먹어봤자 방울에서 저주한 게 땡거네 아 이 때 엘리트가 없잖아 크크크 솔직히 대단원 웨슨 발동도 어렵고 그럴봐의 뜨끈한 정밀 한장 짚고말지 리얼 킥킥 영업을 향한 정밀의 성장 아이안자 아아 인기의 성장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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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판 놀릴 수는 있나? 근데 뭐 안 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쫓아악 넘어와갖고 고개를 빨리 방어하는 게 맛집의 비결인 것 같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단지 속의 유령 유물 나중에 준 유물이 드디어 유물 준다 음... 버려 킹쓸 갓머네이 나의 정비를 두려워하라 빨리 고개 강화하여야겠는데 달패기도 못잡을 것 같은데 그건 달팽이가 센거 아닐까요? 그거나 그거나 달달달달달달팽이 달달달달달달팽이 달달달달달팽이 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 열달달달달 정말 반맛이야 요정이다 룬피 전문성 어허우 검우 써야될거같은데 반박시 님날이 맞은거 빔일기 아까 표창은 빠졌으니까 아직 후리검은 남아있겠지 내놔 연고 연고 보호 안되는 자식 너의 자식 너의 자식 인위에 와 감사합니다 석재 달력이 언젠가 턴을 넣듯 아니 언젠가 딜을 넣듯 미션도 언젠가 성공이 될 걸 알기에 당신은 의지로 가득 찼다 엠빌고가 덱 짜줘야겠는데 나쁜 말 그냥 맞는 말을 한 거 아닌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한 달 돈으로 매수하려는 겐가 만살 쓰지도 못하겠네 어휴 유물 수준 정말 정말 수준 높은 유물이야 대다 누원의 마 뭐? 나니 난히 난히 난다 고래 저어 런 스파게티는 기생충의 꿈을 꾸는가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 스파 이게 환자분의 귀입니다 미츠피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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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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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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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선을 앞두고 동료를 잃고 각성하는 이벤트거든요. 어, 조짐. 유령 10수 빠지겠다. 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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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이를 죽인 내 주먹을 받으라 오 쉿 오 쉿 들어가자 심장 vs 아이러트 바이언스 행자는 이승부 진쪽이 패배다 아씨 엥부개 장난 안돼 노 카운트 노 카운트 저걸 아직 시작했다 뭐? 검 왜 메가 크리스니스 타일러트에게 타격과 수비를 낭낭하게 넣어줬는가 우리 아이 먹을건데 타격 수비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수비를 남겨놔야겠다 개도를 안써야겠는데 사일러스야 너는 디펙트만큼 강하지 않으니까 타격과 수비를 든든히 챙겨가 타격 수빈 비치핏 쓰면 막을 수 있겠지 타격 연막탄 기부나서 트랙 3000 적격 적격 possession 이것은 트랙 적격 슬ats 전 맘쇠 맘쇠 터치 사렬을 줘 이거다 먹어 이제 형상 들고 가야겠다 쓰까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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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쳐도 되나? 안쳐도 되겠지? 8출구 14방어 세상 든든하네 이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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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개꿀 형상 한 개면 아슬아슬 했어도 두 개면 이기지 나의 승리다 이건 요정의 몫이다 그리고 이건 유정의 몫이다 범 범 범 범 범 범 범 칠십삼 칠십삼 백 4호 역시 게임길고야 성능 확실하구만 성능 확실하구만 형상도 확실하구